좋은 아침 8시 학교 보내고 산책 갔다가 딱 오면은 이렇게 8시 반이야 좋아? 커피염색 이쁘다 그지? 전삼 전삼 전삼이는 산책을 따라오다가 집으로 가버리고 아우 아 이뻐라 아 그래 전삼 무서운가봐 바퀴 삼식이가 있었으면 산에까지 따라오는데 그지? 왜? 아 아기들 보러가자 이리와 삼삼 이리 오세요 아침에 커피염색을 널어놓고 목다리들 바쁘다 그지? 아기들 여 갇혀있나보다 어머머머머 흐흐 가자아 가자 와아 농부신 햇살이야 그지? 오우 조심해 조심해 아아 저기이 표시도 없고 왠지 응 축대 싸울 준비를 하자 오늘도 재밌나니 가득 날 너무 좋아 그지? 춘성 올해는 완전 봄날 같아 그렇지? 어둠 어둠 멋진 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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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깜짝이야